전재협 대법관의 속마음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냥 표를 적당히 개수 카운팅하는 일을 마친 다음에 마무리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냐 그런 판단을 듭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재검표를 마친 바로 다음 날 대법원은 기자 배포문이라는 이름으로 자료를 배표하고 투표지에 문제가 없었다. 개수해보니 300여 표 정도 차이가 났다. 결국 대부분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재검표 해보니까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부분을 국민들에게 주지시키고 싶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허겁지겁 추진된 재검표에서 튀어나온 정거물들은 그 정거물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들어가다 보면 정말 천인 공로할 불법활동이 행해졌다. 이렇게 거덕거덕 확인하게 됩니다. 이번 재검표에서 발견된 일장기 당일 투표지는 당일 투표지는 외부에서 대량으로 제조된 투표지에 불법 투입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의미와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당일 투표지는 현장에서 당일 투표지를 교부하는 투표관리요원이 당일 투표용지의 우측 하단에 있는 비스듬하게 있는 그런 일렬번호가 적힌 절취선을 자른 다음에 투표인에게 교부합니다. 당일 투표장을 방문한 투표인 한 사람 한 사람 표는 단 한 장이기 때문에 투표관리요원은 정성껏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절취한 다음에 당일 투표용지를 교부하게 됩니다. 저는 일체 사전 투표를 하지 않고 늘 당일 투표를 하는 사람입니다만 당일 투표장을 가게 되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엄숙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절취선도 아주 정성껏 이렇게 절취해가지고 그렇게 투표인에게 교부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에서 일장기 모양의 당일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다는 것은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절취선이 한 장 한 장 정성껏 절취된 것으로 그렇게 행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이미지는 그냥 뭔가 뭉충그려서 뚝 잘라낸 그런 모습입니다. 이 이미지를 보고 누가 보더라도 절취선이 한 장 한 장 절취된 것으로 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수십 장을 자 같은 것을 대고 그냥 잘라낸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지금 권호영 변호사의 카메라에서 현장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결국 범죄의 단서가 되는 정거물들은 이처럼 아주 사소한 것, 디테일한 것에서부터 포착이 됩니다. 1장기 당일 투표 지도 4.15 총선 이후 법원의 투표함 정거보전 마감일까지 이루어진 2차 조작의 아주 유력한 그런 정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정거물이 있습니다.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정거물이란 것은 바로 뭉텅이 절취입니다. 뭉텅이 절취. 한꺼번에 절취해버린 겁니다. 법원의 투표함 제출을 앞두고 이루어진 2차 조직의 가장 유력한 정거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뭉텅이 절취입니다. 결국 유권자가 당일 투표장에서 행사한 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초에서 급하게 제조한 다음에 뭉텅이 죄로 절취를 해서 투표함에 투입한 그런 당일 투표지가 이번 인천연수궐 재검표 과정에서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그냥 소홀하게 사소하게 넘길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점을 공병호TV의 방송을 보고 DIBI님이 정확하게 뭉텅이 절취가 가진 문제점과 중요성을 지적하게 됩니다. DIBI님 의견입니다. 투표용지 절취선도 한 장씩 절취한 이후에 교부하는데 한쪽이 일괄적으로 완전한 절취가 되지 않은 것도 뭉텅이로 탈절취하다 보니 대충 한 것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여기저기 허점이 너무 많이 나타납니다. 야당의 대선후보나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나는 당선되었으니까 입 닫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사태가 반대책에 의해서 일어났다면 나라가 뒤집어버려졌을 것입니다. 이대로 묻힌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DIBI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또 인쇄 분야에 종사하면서 공병호TV에서 중요하고 또 귀한 의견을 많이 제시하는 이경 H님 의견입니다. 일장기 투표기 묶음을 보면 일렬번호 절취를 한 장씩 한 것이 아니고 한 묶음 그대로 자 같은 것으로 누른 채 여러 번에 걸쳐서 떼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투표자 한 장씩 일렬번호를 떼어냈다면 절대로 저런 형태로 한 묶음이 비슷하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악한 범죄자들을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조작도 이렇게 허술하게 무식하게 했을까요. 그래서 저 일장기 투표지는 선거관리관 도장의 확인을 떠나서 절취된 상태 절취선 상태만 받으러 100% 가짜 투표지고 100% 위조 투표지입니다. 그러니까 몇 십 장을 가지고 자를 딱 댄 다음에 절취 부분을 쫙 쬐는 과정에서 몇 번 쬐 거죠. 그게 그대로 고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당일 투표지는 당일 투표소에서 기표된 게 아니다. 당일 투표에서 기표된 것이 아닌 것이 바로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에서 발견됐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부정선거를 했다는 것이죠. 뭉텅이 절취가 가진 의미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4.15 총선을 위해서 두 가지 조작이 있었습니다. 1차 조작과 2차 조작. 그 조작의 기준 시점은 4.15 총선의 당선 발표입니다. 1차 조작은 선거 승리를 위해서 계획된 득표율을 만들기 위한 인위적인 전산 조작과 이를 뒷받침하는 실물 투입 투표지 투입으로 이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조작은 선거 승리를 위한 조작이다. 4.15 총선이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부정선거 시비가 불거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그런 투표함을 법원에 제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조작은 법원 제출용으로 새로 만든 투표함입니다. 원래 정상은 있는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있는 것을 도저히 제출할 수가 없죠. 선거 발표된 통계수치하고 실물 투표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다 갈아버린 겁니다. 2차 조작은 오로지 법원 제출용으로 만든 겁니다. 승관이 발표 자료와 실물 투표지 숫자를 맞추는데 아주 특별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검표를 해서 까보니까 딱 숫자가 맞아떨어진 겁니다. 승관이 발표 자료의 투표수와 실물 투표지의 투표수는 2차 조작하기 위해서 딱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동원된 바로 인쇄된 사전투표지와 그리고 1장기 당일 투표지 등이 대거 발견된 겁니다. 수십 장의 당일 투표지를 한꺼번에 절치한 거친 뭉텅이 절치 그리고 뭉텅이 절치선과 흔적들은 위조된 당일 투표지가 대량으로 법원 제출용 투표함에 투입되는 과정에서 포착된 부정선거 정거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불법적인 1차 조작을 덮기 위해서 2차 조작을 단행했는데 지금 사건이 돌아가는 행국을 보면 2차 조작 때문에 더 큰 화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법이 있게 마련입니다. 결국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조작을 하면서 더욱더 대담해지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는 완전 범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더욱더 대담해지만 결국 범죄는 덜미를 잡히게 됩니다. 바로 그 정거물이 1장기 당일 투표지와 별도로 1장기 당일 투표지에 묶음을 자를 댄 채 그냥 한꺼번에 절치한 너무나 맹백한 정거가 발견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둘러대겠습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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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병호TV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